음악 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 주식심화로는 작년 5월에 뵙고 거의 1년 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나요? 네, 그동안 너무 바쁘셨죠? 네,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교수님이 원래 교수님 되시기 전에는 증권가에 계셨잖아요. 네. 그때보다 지금 정말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 뵙으시죠? 네, 그때보다도 더 바쁘진 것 같습니다. 더 바빠지셨고. 외부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방송 좀 해달라. 각종 언론의 칼럼도 몇 군데 쓰고 있고요. 칼럼도 쓰시고 계시고 언론 인터뷰를 지상파까지 해서 다 돌고 계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또 많은 투자자분들 만나 뵙으시고 그 식견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수님의 어깨에 살짝 기대서 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세계 경제 선행 지표 코스피 2600선 회복 이후 향방은? 교수님께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코스피는 세계 경제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목 이렇게 잡아봤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를 보면 국제 유가 흐름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 선행한다는 구리 가격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코스피가 구리 가격에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 보면 우리 코스피만 보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해외 경제학자 이런 분들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네. 탄광 속 카나리아로 코스피를 꼽기도 하죠. 네, 에일리에 스티븐 노츠 교수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한국 경제가, 한국 금융시장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한국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거든요. 우리 수출이 거의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마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익 교수님은 데이터 론자신 만큼 정말 다양한 데이터와 세계 경제 지표들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축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지난해 하반기는 정말 우리 시장도 참으로 어려웠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달러의 방향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에 투자할 시기인지 달러의 방향성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달러의 방향성 보면 작년 10월까지는 달러가치가 급등했었죠. 그래서 킹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달러가치가 급등한 건 작년에 미국이 세계에서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쿠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작년 10월 초를 정점으로 달러 지수가 하락이 시작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 초에 114까지 갔다가 현재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만간 금융시장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달러가치가 좀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달러가치는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기간의 문제지 앞으로 최소한 20%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건 미국의 대뇌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는데요. 대뇌 불균형이라는 것은 대뇌는 우선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 부도위기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부채가 많고요. 그다음에 대순부채가 16조 달러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김영희 교수님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까지 전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질문 드리지 않아도 속 시원하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달러 저도 왜 100달러를 이탈하지 않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지탱하는 이유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반등을 시도하다가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코스피가 앞으로 10년 동안 정도는 그래도 미국장 대비해서도 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인 즉슨 신흥국이 좀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신흥국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혹시 어느 나라를 또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보다는 일본, 독일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고요. 올해 선진국 주가 보면 선진국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일본하고 독일 주가예요. 그런데 제조업 경기 어렵다. 그러지만 일본, 독일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제조업 경기도 회복되고 이 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거 보더라도요. 미국 경제는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나 일본, 독일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투자할 때는 미국 비중보다는 아마 일본이나 독일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10년 단위로 달러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그런 과정이 반복됐는데요. 신흥 시장이 더 좋았어요. 신흥 시장이라면 중국도 들어갈 수 있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주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쳤을지도 궁금한 내용이 되겠죠. 특히 반도체 경기가 바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뜨거웠던 경기를 식혀가고 있는 과정인데 경기 침체가 앞으로 미국 쪽에서 올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이 정도로 약간의 연착륙 같은 침체를 보이고 골디락스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죠.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시장 좋았습니다만 국내 경기가 상저였다면 사고로 갈 수 있을지 경기 전망해 주시죠. 우선 미국 경제는 하반기 침체에 접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1%를 찾아오는 소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건 미국 가계 저축률이 2007년 이후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작년에 3월부터 계속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금리 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12개월 혹은 18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나타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고용 보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서서히 나빠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많아졌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는데 26만 4천 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 9월 말에 18만 2천 건이었어요. 18만 2천 건에서 지금 26만 건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면요.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점이 미국 경기 침체에 11개월 정도 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계속 선행,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오늘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경제는 지난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1분기도 0.3% 전풍기 대비 성장했죠. 2분기, 3분기까지는 아주 낮은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선행지수가 3, 4월이 저점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4월까지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5월 게 다음 주에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5월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선행지수가 조만간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뿐만 아니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체 약간 선행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체가 머지않아 오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머지않아 오르고요.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경기도 4분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는 4분기 정도로 예상해 주시고요. 수출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수출도 최근에 6월의 지표가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움직임들이 나와서 한 7월 정도부터는 확연한 개선을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마이너스 폭이 지금 많이 축소되는 과정이죠. 20일까지 통계 보니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증가했는데요. 조업일수가 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조업일수를 뺀 일평균 수출 금액 보면 22억 7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아직 마이너스 2% 감소한 상태예요. 그래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무역수지 적자도 축소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다가 아마 4분기에는 증가율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15개월 적자 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빠르면 3분기 후반 늦어도 4분기에는 우리 무역수지가 흑재하러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수출이 작년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렵지만 중국적으로 수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가 줄어드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약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아마 4분기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흑재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 3분기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고 3분기에는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좀 더 확연히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실업수단 청구 건수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지난달 미국의 집값이 또 11년 만에 최대의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지난해 3월부터 상승하면서 1년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들어선다라는 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테슬라가 역대 최장 기간의 랠리를 최근에 펼치면서 300슬라를 좀 앞두는 모습이었고요. 또 엔비디아는 또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의외였거든요. 과연 이러한 움직임들 결국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AI로 귀결이 되는데 이 AI가 거품이 될 것인가 거품의 어떤 정점이 현재 될 것인가 아니면 산업혁명의 시작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실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AI는 산업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성장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주가가 이렇게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 추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벗어난 만큼 저는 단기적으로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 미국 주가 지수가 저는 지금 제가 보는 모든 측면에서 10% 혹은 20% 가대평가됐거든요. PR이나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명목 GDP 미국의 산업 생소 성업 판매 고용 M2 이런 거로 평가할 때 S&P 500 기준으로 지금 10%에서 20%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 가대평가가 앞으로 두세 달 이내에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과정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테슬라 같은 주식도 다시 한 번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멀리 보면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도 지금 김영희 교수님 나오셨다고 너무나 반가워해 주고 계시고요. 또 김 교수님 3분기 조정 한 번 말씀하고 계시던데라고 하시는데 그 3분기의 조정에 대한 비밀은 아까 말씀해 주신 미국 경기 침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주가 좀 하락하면서 4, 5월까지는 그래도 투자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6월, 8월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셨다가 다시 한 번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기는 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주가 저는 조정 국민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코스피가 장중에 2650까지 가다가 지금 그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미 조정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가도 이제 서서히 조정 국민에 들어서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무렵에는 미국 주가가 한 10% 안팎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가도 조금 더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6월, 8월 떨어질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제가 모델에 나온 수치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제가 전망처럼 떨어진다면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좀 확신이 들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 너무 좀 나서서 흥분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주목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익 교수님의 이야기 듣고 있는데 제가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채팅창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또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김 교수님께서 연말까지 지난해 5월에 뵀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라든지 우리장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초부터 대반전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김영익 교수님이 코스피 적극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상반기 내에 2700 가능하다라는 점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이렇게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코스피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평가 상태라는 점을 들어서 비중 확대 권해주셨고요.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저점에서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강세장에 진입한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주도주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흐름 보일까요? 저는 연초에 2180까지 떨어졌고 지금 2600이 넘었는데요. 서서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점, 고점이 계속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주가를 명목 GDP, 유동성,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제가 2020년, 2021년에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20, 30%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말부터는 그게 굉장히 저평가됐거든요. 역으로 반대로 저평가로. 명목 GDP에 비해서는 24%나 작년 말 기준으로 저평가됐고요. 그다음에 M2 유동성에 비해서도 한 15% 정도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 들어서는 주가 조정 때마다 비중을 늘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 상승 추세가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상반기 우리 코스피 보면 주가지수 코스피보다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업종하고 운수장비업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경기 관련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행지수 순환변등이 경기를 예고하는 지표들이 반등할 거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옳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6, 8월 조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쪽에서 충격이 한 번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상승 추세인데 제가 추세를 구해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최근에 추세에서 10% 정도 이로 벗어났어요.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랐다는 것이죠. 그게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 추세에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6월, 8월 사이에 조정이 있었고 그런 조정 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으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로 반도체, 자동차 꼽아주셨는데 배터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2차전지는 정말로 성장 추세에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그 역시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좀 뒷걸음질 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추세가 오르기 때문에 저는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2차전지 다시 한 번 많이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명목 GDP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적정 지수를 구하시는데 올해는 명목 GDP 예상치 대비해서 적정 코스피는 얼마까지 보실까요? 네, 제가 명목 GDP를 한 올해 3% 예상하는데요. 명목 GDP는 실질 GDP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부분 항문회 같은 데서 올해 성장 1.4% 예상하는데요. 저는 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 GDP 기준은요. 그런데 물가가 한 2% 오른다. 그래서 명목 GDP를 3% 가정한다면 그게 낙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정부는 올해 4% 명목 GDP 예상해놨어요. 그런데 3%를 가정하면 우리 코스피 적정 수준이 3천이 약간 넘습니다. 지금 당장 3천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적정 수준이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우리 코스피가 3천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가운데 저는 2020년대가 과연 코스피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시기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 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초에 정말 다양한 그런 주주 친화 정책들이 나왔어요. 현대차도 서프라이즈하게 배당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게 조금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디스카운트 됐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있죠. 그동안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낮았다.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늘 북한 리스크 있는데요. 이 북한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2017년까지는 우리 배당 수익률이 평균 한 17%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 이상 배당 성향이 높아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주주 친화적인 경영으로 서서히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주주들이 기업들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저평가가 서서히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영익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중기,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전망까지도 함께하세요. 그러면서 장기 투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도 가끔씩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정목에 따라서는 장기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에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자가 정점을 졌거든요.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그때 9만 원 갔을 때 삼성전자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선행지수 꺾이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9만 원대 같은 게 5만 원대로 한 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기 사이클 보면서 비중은 좀 저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월별로는 저런 아름대로 한 번 추세선을 구해봅니다. 통계적으로 HP 필터,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구해가지고 추세에서 2위로 한 10%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요. 밑으로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데요. 최근에 코스피가 추세선에서 한 10% 이상 위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추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더 리스크할 일을 하셨다가 다시 투자할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월별로 구하시는 추세선에 대해서는 혹시 교수님 저서에도 그 내용 들어 있나요?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해서. 네. 제가 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살 때, 팔 때, 벌 때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주십니다. 부동산 투자 적기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 사이클은 어디쯤일까요? 네. 부동산 통계가 KB국민은행에서 발표했고요.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는데 두 개 차이가 요새 워낙 커가지고 제가 참 헷갈리는데요. KB 부동산 통계 보면 아직도 집값이 많이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통계 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아직 크게 보면 하락 사이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락했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반등이 저는 추세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집값을 결정하는 금리, 대출 금액,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변대 이런 걸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하락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고 아직 추세 상승은 아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급락은 안 하겠지만 이미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은 안 하겠지만 추세 선상으로 보면 하락 추세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에 갈아타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밖에 올해 투자 자산에 꼭 편입해야 될 지역이나 자산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우선 저는 미국, 선진국에서는 미국보다는 일본, 독일이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앞으로 이머징 마켓에 관심을 가야 된다. 중국, 베트남, 중국 주가 최근에 부전합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고요. 그리고 채권도 지금 금리가 잠깐 오르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떨어진 국면이니까 멀리 내다보신 분은 채권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제 예상대로 6월, 8월 사이에 주가가 조정 온다면 저는 주식 비중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자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제일 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 코스피가.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온다면 저는 금융자산의 한 70% 정도는 앞으로 3개월 사이에 주식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N자비 대세인데 진짜 알바를 해서라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어떤 자산보다 현재 그래도 절대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하반기 투자 전략 정리하자면 지금 정리해 주신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단기적으로는 좀 니스칼리아 할 수 있는 게 좋다. 그런데 조정이 오면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시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